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.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.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.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. 헐리우드 아침마다 밥벌이를 위하여 거짓을 사주는 장터로 간다. 희망을 품고 나는 장사꾼들 사이에 끼어든다. 저는의 남편은 감사합니다.